충청북도 청주 출신의 배우 이범수는 그동안 여러 영화에서 충청도 사투리 연기를 해왔으며 인사드려 인마 나하고 진로 가까운 친척 그러며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도 좀 괜찮거죠 아저씨 아 그리고 요즘 아침 밤 왜 이렇게 늦게 해주는겨 잘 사는 사업이요 아 그러면 좋은 일하러 오셨네요 우리 작은 회장님이 진로 못장인데 이런 거 신어서 태웠어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라 할 수 있는 짝패의 장피로는 뜨긋한 말투로 섬뜩함을 드러내며 충청도 사투리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근데 왜 사람 마음 몰라주고 그렇게 흐름을 잘못하는 게 옛날부터 아 형님이 오바해서 여기까지 옮겨 그러게 왜 약속을 안 지켜서 사람 모질게 만들고 그랴 그런 것만 보면 정말 우리나라도 확실히 선지격돼야 돼 낀겨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있다 기지? 너 지금 실수하는겨 니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나한테만 명령조로 말한 거?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배우 유혜진 또한 이범수와 같은 충청도 토박이로 여러 영화에서 충청도 사투리 연기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맨날 내가 니네 동네에만 신경쓰냐? 어? 야 중요한 거 아니면 나중에야 미안이야 내가 너니까 그냥 특별히 해주는겨 응? 알긴 알아? 지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범인이 나쁜 맘 먹고 흉한 짓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중에서도 유혜진에게 청룡영화상 나무 조연상을 안겨주었던 익기의 김덕천은 충청도 사투리와 함께 신들린 듯한 연기로 큰 호평을 받았었죠 유선생님 아들이란 사람이 오네? 임시로 있을 때가 필요하다는데 아무나 막 사는 데는 아니죠 보내야죠 들어와서 안 가고 돌아다니는 게 다들 불편하고 신경쓰여서 그러는 거 아녀 이장님이 한 번 들느리야 이장님 댁이 어디죠? 사람이 얘기를 하면 쳐다듬 봐야 될 거 아녀 인지상정 아녀? 뺀질 뺀질 생겨가지고 영화 기묘한 가족에서 배우 정재영은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주유솥집 장남 박중걸 역할을 맡아 캐릭터의 특성에 맞게 사투리의 강도를 상황에 따라 자연스레 조절하며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시방 뭐 돼지요? 아버지는 지금 사균을 헤매고 계신디 아니 너 다 먹어 이거 아이고 맛있겠다 다 먹어 썸먹는 거 새끼야 이거 썸먹는 거 괜찮아? 어? 얼굴이 빨간지?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그냥 느낌으로 다 그냥 파왔어 생각해봐 아니 생각해봐 그 허그맣은 집 내두고 그냥 핵필이면 우덜집으로 왔냐고 이게 뭐 우연이야? 아니요 운명이야 아이고 지금 몇 시인데 그냥 벌써부터 꽈라가 됐어 아니 잘됐어 그냥 나랑 한 잔 돼야 빨리 가지마 그럼 누구 때문이야? 이놈이 다 깨물어가지고 지금 이 사단 난 거 아냐 엄마? 처음에 누가 깨물렸어? 응? 이놈이 아버지 깨물었잖아 거북이 달린다의 조필성을 연기한 배우 김윤석은 영화 배경지인 예산 근처 숙소에서 5개월 동안 살며 지역 정서에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덕분에 현지인 같은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참...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서 해 가볼게요 나 형사 잘리면 네가 책임질 티요? 저기 두 분 저기 섹스 했죠? 이게 이게 얼마나 주고받았지요? 17만 원이요 어? 아이고야 호지거들 받는구만 지금부터 대답을 안 할 때마다 죄질이 하나씩 짬퍼하는 거 몰라요? 야 그거 노래 좀 꺼요 그거 노래 좀 꺼라니까 아 못둬 못둬 나 형사여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뒤질라고 환장하셨나 너 뒤지기만큼 꿀려 갈래?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야! 그냥 딱 한 대 치면 그냥 숨 넘어가는 거 뭐 이런 거 없냐? 필살기요? 저희 특공무술은요 할 줄 아는 게 그거일 게 없어요 필살기 요게 혈이라는 거에요 혈 예? 한방에 가는 거에요 그냥 한방에 써 있잖아요 이 성기태 가려 성기태가 모기를 들었어 성님은 이제 도망가세요 예? 너는? 아니 저야 혼을 내줘 아주 버릇을 고쳐 거북이 달린다의 이현우 감독은 차기작인 피 끓는 청춘에서 또 한 번 영화의 배경지를 충청도로 선택했고 배우 김 의원은 전보다 늘어난 비중으로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선보였습니다 같은 영화에서 여고생일 찐 박영숙을 연기한 배우 박보영은 충청도에서 고등학교 도까지 졸업한 토박이답게 전라도 억양을 약간 묻힌 충청도 사투리로 편안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니가 그렇게 여자애들 잘 꼬신다며? 왜? 왜 난 안꼬시는겨? 왜? 지랄? 오늘 말아 소희 그냥 기다리는겨? 안 온겨? 너가 참 피곤하게 산다 그지? 자 자 지랄하고 사빠졌어 지랄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왜왜왜? 저 시부연이 저거 너 뭐하냐? 아 뭐야? 아니 몇 대나 맞은겨 봐봐 아 됐어 놔 넌 대학 안가냐? 너 국민의학교때 공부 잘했잖아 너 왜 애들 갖고 그래? 야 자하고 나하고는 그냥 전략적으로 동행이요 너야말로 조심이야 그러다 뒤지는 수가 있으니까 영화 결백의 허준호는 나긋나긋한 충청도 사투리에 음용한 속내를 감춘 대천시장 추인의 역할을 맡아 충청도 사투리 연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병보석 막았다고? 신부장 일처리는 아주 탈처럼 좋아 아니 물 사과까지 아니 그러잖아 어머님 재판골이 개판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바로 잡을게 진지게 해줄걸 아유 막고 왔냐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해요 게임 후보 지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공천받아서 정식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폭리를 치어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응? 마지막으로 영화는 아니지만 충청도 사투리 연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동백꽃 필 무렵에 용식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다들 제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저 인문괴 나온 줄 알아요 아니 개가 새끼를 낳는데 내가 왜 가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동네 누랭이 출생이 비밀나 밝히고 다닐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땅콩은 8천원 하실 때부터 팬 돼버렸습니다 저 내일도 와도 돼요? 네? 내일도 오고 뭘 해도 올 것 같아요 이 피해 사실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빼박 중에 빼박이라는 그런 이 법적 판단이 소고요 통일을 야 통일을 뭐 진짜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알지 뭘 하러 아 뭐 맨날 다 앉아 강선수님은 불쌍해서 누구 좋아해요? 여기서 제일 불쌍한 놈이 누울동정이야 난 내꺼 다 걸고 무식하게 동백씨 좋아할 거요 그니까 옹산 들락거리지 마라 저랑 이 지대로 연애하면요 진짜요 아이 죽어요 문필름이었습니다 구독과 구독과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